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직계 존 비속과 배우자까지가 대상인데 개인정보 동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전주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신도시 사업과 전체와 도시개발사업부서 그리고 12개 협업부서의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직원도 이번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두 500여 명 규모입니다. 최근 LH발 부동산 투기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대상 지역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 개발이 완료된 3곳을 포함해 전주 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여의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9곳입니다. 대상 기간은 개발사업지의 주민 열람 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 지정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인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정부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9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